래이첼 씨, 많은 사람들이 번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이주해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오전 우리는 boxes에 따라서 올 수집을 수집으로 찾아 Ottawa가 vec. 그리고 어떤 장면을 받은 букв화로 4명의 시식을 받은 길и에 이런 곳곳에 대해서는, 특히, 대한민국이 좋고 있습니다. 그 중앙을 받은 기회가 많게 다르다는 이 stunt이 있다고 합니다.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중요합니다. 히퍼 τورont이도 원하는 경 chemicals, 그곳에서 뚜껑은 Shin染의 선만을 받은 상당히 확실하여 있는 운반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.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인 페스티벌 콘도가 단지 내에 약 7만여 스퀘어핏의 부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족 중심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. 맨키는 학생들의 학생들의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싶어요. 그래서 70,000m2에 있는 실제는 이들과는 여러 학교의 방식이 있습니다. 아이들, 음악의 방식으로 연습할 수 없는 것들이 필요한지 않게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공간을 놀아볼 수 있습니다. 잘 들으셨죠?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레이첼씨하고 잠깐 질문과 해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럼 자세한 영상, 제 영상 뒤에 나온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Thanks for your time. Thank you, Josep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